특히나 지금 뭐 그렇죠. 지금 이번 주 들어서면서 지금 서울 집값, 서울 부동산 시장 좀 긴장하고 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많이들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뭐 서울 집값이든 경기나 인천, 수도권 집값,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쨌든 간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장이었는데 지금 뭐 서울 지금 이 시장에서 이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제로 수준에 지금 가는 시장들도 있고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하락하는 이런 지역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혼조세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혼조세가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오히려 지금 좀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어서 시장은 좀 긴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동산 그 통계를 이제 내는 곳들이 이제 뭐 국가기관 쪽이라면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또 뭐 이제 민간 뭐 이제 그 통계를 내는 뭐 KB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114 여러 군데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뭐 국가든 아니면 민간이든 뭐 예전에는 사실 국가통계하고 이제 민간통계하고 많이 이제 격차들이 났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좀 좁혀진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자 어쨌든 국가든 민간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률이 지금 서울 집값 상승률이 지금 제로 쪽이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약 한 0.1% 지금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뭐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 같으면은 6주 연속 계속 그렇죠. 물론 아직도 0.1% 평균 상승률이 0.1% 상승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으로 꺾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렇지만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오름폭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폭도 지금 좀 많이 적어진 이런 상황이 되겠죠. 특히나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 약 한 16% 정도 되니까 그렇죠. 지금 많이 지금 낮아진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값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 인천까지 포함하는데 여기가 지금 8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가 그렇죠. 동두천 같은 경우가 올 한해 어떻게 보면 또 경기권에서 가장 또 뜨거웠던 게 동두천이었어요. 그래서 한 11월까지 해서 무려 그렇죠. 거의 40% 가까운 30 거의 뭐 9.8% 정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가져왔던 곳인데 지금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그렇죠. 처음으로 경기권에서는 처음이죠. 마이너스 0.05% 물론 하락폭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승 랠리를 멈추고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렇죠. 그것도 엄청나게 올랐던 곳이 지금 하락 쪽을 보이다 보니까 다들 이거 정말 진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한국부동산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서울 안에서 처음으로 상승률이 지금 멈췄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그렇죠.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딱 제로. 이 0%라는 게 어떤 이 보압 물론 보압이죠. 0%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승시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 만약에 0%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렇죠. 이제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0%라는 것도 긴장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만약에 하락을 계속하는 이런 시장에서 0%다. 이것은 바닥을 찍고 상승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상승하는 시장에서 0%는 오히려 하락 쪽으로 가는 그렇죠. 꼭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하락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의 1년 6개월 만에 그렇죠. 계속 올라만 가던 것들이 이제 0%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부동산원을 보면 0.0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나 0.01%나 거의 이제 보합적인 그러니까 멈췄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 지금 KB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렇죠. 많죠. 마포구라든지 아니면 성동구라든지 강서구 관악구 이렇게 전체 4개구가 지금 거의 0%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강서구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좀 긴장감이 서서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똘똘한 한 채 지금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바로 이제 양극화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이제 3구 쪽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뭐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우리가 금관구 뭐 얘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들은 오히려 중저가 시장이 되겠죠. 이쪽은 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뭐 하지만 오히려 지금 강남 3구 쪽 또 특히나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0.1%로 오히려 12월 들어서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어요. 이걸 뭐 시장을 어떻게 이제 볼 수 있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렇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좀 더 모아져가는 것들이 좀 더 강력해지는 이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서초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송파구 그러니까 강남 3구 쪽은 오히려 지금 상승폭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도 전혀 지금 대조적인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단지별로 좀 보자라면 지금 반포 같은 경우에 지금 반포 뭐 그 아크로 리버파크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2014년에 이게 13억이 분양됐던 아파트예요. 그렇죠. 33평이. 자 그런데 불과 지금 한 7년 만에 42억을 기록했을 때도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 45억이 이제 또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게 설왕설레 했었거든요. 45억이 진짜 아니냐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확인이 됐죠. 45억이 실거래가로 등록이 되면서 실제 이제 거래가 됐다. 그래서 45억이 이제 최고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33평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아파트 안에 전용 129제곱 매달이니까 좀 대형평형대. 대형평형대 같은 경우에도 또 60억 지금 2천을 기록을 해서 이게 직전거래가가 53억이었어요. 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3억에서 뭐 56억 57억 이렇게 간 게 아니라 53억이었던 게 무려 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의 한꺼번에 7억이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이걸 또 보면 야 서울 이게 그 아파트 전체가 이게 지금 하락장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도 좀 힘든 또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쪽 뿐만 아니라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 대치동의 가장 또 대표 아파트라고 하면 레미안 대치펠리스가 되겠죠. 지금 레데펠 이것도 지금 전용 94제곱 매다가 38억 5천 지금 약 한 36억 정도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38억 거의 40억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이런 또 금액대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또 뭐 잠실 쪽 송파 쪽의 가장 또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전용 82제곱 매다가 실질적으로 한 28억 정도 하다가 갑자기 31억으로 넘었죠. 그래서 30억이 넘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이것이 32억을 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2억 7천 8백 80만 원 정말 엄청나게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그렇죠. 32억이 지금 넘어서는 이런 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 쪽은 이렇게 계속 상승랠리를 또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라면 이제 오늘부터 확정이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자 1가구 1세대 1주택 그렇죠. 양도세 비과세가 13년 만이었죠.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12억 이하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좀 편하게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니까 양도세를 내지 않고 그냥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전망을 하면 그러면 12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매물 출회가 될 수 있겠고 좀 거래가 지금 뭐 거래 절벽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시장에 좀 무반응인 게 물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파급력이 좀 약한 그 이유가 바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과세만 가지고 내가 갈아타기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의 대출 지금 받았던 건 과거의 것이라면 앞으로 내가 갈아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2억에서 내가 상향 갈아타기를 해서 15억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되죠. 더더구나 9억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출이 40%에서 2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DSR까지 또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갈아타기를 좀 하고 싶어도 결국 갈아타기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또 시장에 좀 이렇게 호재로 좀 작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상투 인식 그러니까 지금 이미 꼭대기다 꼭지점이다 이 인식이 너무 지금 좀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대기에 살 수는 없지 상투 잡을 수는 없지 이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들은 계속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상승한다는 쪽도 많고 하락한다는 쪽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집진들은 좀 버티게 들어간 측면이고 결국은 이런 매수세와 또 매도 이쪽에서 삽바싸움을 계속 그렇죠.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망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가격대 쪽 그러니까 15억을 초과하는 쪽 그러니까 대출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별로 안 받았던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하고 별 상관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지금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은 좀 강하게 계속 좀 상승 쪽을 추가 상승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금관구 지금 계속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쪽 노도강 이런 쪽들은 오히려 조금 더더구나 경기 외곽 쪽 이런 쪽들 중저가 쪽이 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입지에 따라서 강남 3구라든지 서울 안에서도 한강 가까운 쪽들 이런 쪽들은 계속 좀 강하게 버텨 나가고 추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좀 외곽이라든지 입지가 좋지 않은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가격이 빠르게 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양극화가 좀 더 강해지는 이런 혼조세 시장이 한동안 계속 시작 뭐 이렇게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